두 자 세 자는 봤어도 네 자는 참 드문 이름인데 장황진현님 장황진현님 우리 드러머 선생님 모실 거고요 그리고 장구의 우리 김정식 선생님 그리고 우리 진도 북춤의 한서관 선생님 그리고 고수의 지갑수 선생님 다시 나오실 거고요 자 국악과 타악의 만남입니다 야 국악과 타악의 만남은 어떤 조화가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? 네 궁금하시죠? 자 국악이냐 타악이냐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시작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 이제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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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